죄송합니다. 문장이 부족하여 오래 걸렸습니다. 황제 폐학기 잘 전해 올리겠소. 예, 부탁합니다. 예부시랑은 우리가 데려가겠소. 폐학해서 직접 처단하실 것이오. 죄송합니다.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. 그래? 그러면 부유수가 죽어라면 죽을 텐가? 결국 자네가 선택한 거네. 자네 스스로 반역에 동참한 걸세. 어차피 승사는 없는 싸움 아닙니까? 승패가 정해져 있는 싸움은 없네. 그건 자네처럼 몇 명거리만 찾아다니는 자들이 나아는 소리일세. 이 순간만 넘기면 우린 승리할 수 있네. 단 하루만 시간을 벌면 우린 이 석영을 지킬 수 있네. 근데 그 기회를 자네 같은 자들이 날려먹고 있는 걸세. 적을 배라고 준 칼로 고려의 배부를 찌르고 있단 말일세. 저네가 그런 진중에 잡혀있는 포로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은. 그 간절한 눈빛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은. 절대로 이런 일은 못할 걸세. 절대로. 그들을 어떻게 construction하는 것인지. 저 73년에 auditory 잠시 후. 네. 저녁정녀요. 서양아. 이 옆에 관한 사람이 없으려고 하려고 합니다. technological 사이니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